네로 공주 우리 네로 공주 방합성하러 나왔어요? 네로 공주님? 진짜 뜨근떡거리지 좀 봐 네로한테 아 이뻐 우리집 미루 우리집 미루 네로야 네로 안뇽? 네로도 아 귀여워 네로 걷는거 봐 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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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네로는 못 알아듣는구나 이름을 우리 네로 우리 아빠가 네로 제일 예뻐하는데 네로 속마음을 모르겠지 네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가 제일 따뜻하네 벽이 네로야 여기가 제일 벽노기하기 좋겠다 네로야 그치 벽노기 안녕하세요 네로에요 저는 전문의를 하여 밖으로 나왔어요 여기가 제일 따뜻해서 도와요 너무 뜨거운거라 봐 벽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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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로야 귀찮아 몽메이들 귀찮게 해 우리 공주를 나도 귀찮아 나도 귀찮아 주민도 너무너무 귀찮아요 나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엥? 저는 혼자 있고 싶다고요 혼자 있고 싶은데요 결국 우릴 버렸다 아빠랑한테 간다 내로는 아빠둥이 너무 야 뭐하냐 야 거기 커다란 멍멍이 타투 타투야 타투야 뭐해 공 던져줄게 타투야